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를 거듭나면 다시 유거로 사단의 그 조건적 생각으로 태어났다가 드디어 조건적 생각을 버리게 되고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구원,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모든 무엇의 변화? 관, 율법관,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도 180도로 달라지고 그렇죠? 율법관은 어떻게 달라져요? 거듭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율법관이 어땠어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못 지키면 형분이다. 그런 조건적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율법을 무엇으로 보는 관점? 율법을 명령으로만 본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율법을 명령으로만 본다.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구나. 즉 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율법관이 변하게 하고 율법관이 변한다는 말은 이때까지는 조건적으로 율법을 보았다. 명령으로만 율법을 보았다. 그런 율법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현재는 율법관이 율법을 명령으로 보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다. 사도파올도 그랬고 그래서 율법관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다시 거듭나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은 어떻게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이거를 깨닫고 나면 아 그렇지!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지킬 수 없지! 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거듭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모든 관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가게 된다.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관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구나. 다 은혜구나. 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율법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게 뭐예요? 구원관이 바뀌어요. 그 구원관을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네 고대몽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무슨 얘기를 하셨다? 구리뱀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즉 사단에게 물렸어.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런데 그 구리뱀에 물렸어도 뭐를 보면? 구리뱀을 바라보면 죽어야 될 사람들이 뭐예요? 안 죽어. 구원은 그런 거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뱀에게 물린 상태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보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탈하라. 그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했다? 예수님을 상징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뱀은 사단이야. 죄야. 사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리뱀이 됐어.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끌어안았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됐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자기 곧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아들 예수의 몸에 뭐를? 죄를 정하사. 죄 없는 아들을 죄를 정하사. 그 죄는 누구로부터 온 죄야? 우리들의 죄야.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죽도록 해서 너희는 불배밤을 물렸어도 죽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약속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리뱀 이야기를 보면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다? 관. 볼견볼간도 아니고 뭐예요? 관. 구리뱀을 보니까 구리뱀을 볼 때 성령이 다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할 때 우리를 왜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가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이건 참 누구같이 원망했다? 나처럼 그렇게 했지. 마누라들처럼 다 잊어버렸어. 벌써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보라는 것 자체가 대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구리뱀을 본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선택해서 사막에게 물렸지만 그래도 그 우리에 물린 것을 예수님이 대신 물리게 해서 우리는 살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떻게 되면? 거듭나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차근차근 무엇을 알려줘요? 거듭나게 되면 너는 지금 육이야. 조건적이야. 그런데 너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관점들이 다 바뀐다. 그래서 구리뱀 얘기를 하고 구리뱀 얘기를 했을 때는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대속. 대속의 구원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대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나인자 예수도 들려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대속을 15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그 구리뱀을, 즉 예수를,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대속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줄줄 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 세상을, 세상을이라고 할 때는 죄 세상입니다. 죄 세상은 우리가 지금 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 마땅히 죽어 마땅할 그렇죠? 불뱀에게 이미 물린 우리들이야. 누가 물렸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의 생각이 그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그 조건적 생각이 입력이 돼 가지고 우리는 다 유전적으로 이미 조건적으로 변질돼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도 그 구리뱀을 볼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불뱀에 물려서 그렇죠?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 멸망이야. 그렇죠? 멸망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고 불뱀한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So loved 그렇게 살아가셨다. 이처럼이라기보다는 그토록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네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렇죠? 주셨으니 이 말은 내어주셨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구원했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셨으니까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했다.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봐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지구상의 인간을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했지만은 대신 죽어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부했다면 우리 거부한 인간에게는 그 구원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만 우리가 받아들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본래 죽은 자로 태어나서 불뱀에 물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야. 우리는 태어났는데 아직도 멸망은 당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 불뱀의 의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불뱀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죽은 사람은 멸망하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만약 그 불뱀이 되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멸망하지 않게 되고 생명을 얻어서 멸망의 반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무슨 관이 또 바뀌어야 되냐고 하면 심판에 대한 관점이 또 바뀌어야 돼요. 심판에 대한 관점이 또 바뀌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안 지키면 너는 죽어. 지키면 오케이. 너는 천국이야. 이런 조건적 심판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심판관은 심판에 대한 그런 관점, 조건적 관점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니고대방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심판을 그런 조건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재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조사해서 너는 이 법을 어겼구나. 그러면 너는 뭐예요? 감옥과. 너는 사형. 이제 이런 식으로 심판을 생각하는 습관이 꽉 뱉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 하나님은 이런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게 하시고 그 아들로 심판을 우리 대신 받게 하신 분이면 심판의 양상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할까? 제 문제는 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해? 끌어안고 다 죽겠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할까? 그렇지! 그럼요. 믿음. 믿음을 보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을 보고 심판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심판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심판에는 죄라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왜 죄라는 것은 심판과는 상관없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았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도덕적 문제 이런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느냐? 믿고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 여기서 심판이 결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끌어안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죄는 다 해결해 버린 거야.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끝까지 나의 전체를 나의 본성 전체를 다 예수님이 그 죄를 끌어안고 나 대신 죽어버렸는데 이상군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래 가지고 심판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의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개념도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해서 다 해결해 버렸다면 그 다음부터 죄는 뭐가 죄겠소? 그렇지. 착하네. 정말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탁 보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한 말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어디 성경 어느 구석에 했을까? 했어요. 어디 했어요?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 배짱도 좋다. 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 돼. 이제는 죄가 죄가 아니고 죄 문제는 내가 깨끗이 정리해 버렸으니까요. 지금부터 죄라는 것은 나를 그 죄를 다 제거해 버린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의 죄는 없애버린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버려 주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바로 한 이 말을 어디서 했으면 좋겠죠?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을 알아야만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려놓고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아무리 그려봐야 또 깨랑직한 게 뭐가 남아있어? 심판 때 그 앞에 가면 우리 죄를 탓이 다 검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되어버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가야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8절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와서 뭐를 하겠다?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 생망하시리라. 세상을 생망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 강의 시작하고 부터 계속 이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령이 오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의는 뭐예요? 의의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불이고 의의는 율법을 지키면 이런 거야. 그게 이때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죄와 의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대한 잘못된 정의였다. 이 말이 잘못된 관념이었다. 관점이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한 관점 의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 심판 심판 얘기 금방 했잖아. 심판에 대한 관점이 다 확 바뀔 것이다. 그래 놓고 그러면 내가 내가 여우의 Start 예수님이 죄에 대한 이왕과 they'rexy 의회에서 그래서 내가 봄의사가 와서 죄에 대한 의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자신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냐? 의의가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 이거 다 걸러먹었다. 다 틀렸다. 그걸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점을 바꿔 줄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그 율법적, 조건적 개념들은 다 틀렸다. 그렇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죄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포인트는 뭘까? 죄에 대하여라. 이제는 죄에 대하여라. 이제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면 죄라는 건 지금부터 뭐냐? 그렇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죄를 다 없애버린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렇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할까?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즉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냐 안 했냐는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느냐?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느냐? 거기서 조건적으로 아직도 조건적으로 믿으며 심판도 똑같을 것이고 의로워진다. 의롭게 하신다는 말은 사실은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의로운 사람은 누가 의로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워. 그러니까 그런 의의를 무슨 의의라고 불렀어요? 율법의 의.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믿음의 의가 된다. 왜? 율법의 의는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 왜? 못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떻게?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시는 의의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돼. 그렇죠. 그래서 죄의 개념은 지금부터 뭐예요?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않은 죄밖에 죄라는 것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 버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보는 게 의다. 이 말은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할 일을 다 끝나고 나는 가 버렸으니까 그 나를 믿는 것, 나를 받아들인 것이 너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의롭게 되지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명을 다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부활해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거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은 뭐냐? 심판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죠.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도 내가 심판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한 것은 뭐예요? 인간은 심판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심판받아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간을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 거지. 다 구원하신 거지.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버텨요? 안 버텨요? 안 버텨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사단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사단은 결국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사단은 끝까지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끝까지 생명을 거부하고 무엇을 선택했다? 사망을 선택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사단은 끝까지 생명을 받았다. 맞아요? 맞아요? 질문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심판할 수 없도록 됐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사단하고 똑같이 끝까지 사단 편에 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니까. 이것은 심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한 것을 구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그 사단을 따라간다면 결국 심판은 무엇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인간의 자기 자신의 선택. 그러니까 심판은 선택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심판은 선택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장구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만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바는 결국 심판이란 것은 죄가 아직도 남아있냐 또 새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본래부터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저하고 똑같은 말을 했을까? 안 그러면 저는 이제 구라찹 쳤을 뿐요. 제 설명은 구라야. 이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심판하려고 심판해야 될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을 잘 못 만나가지고 아단과 이브라는 조상을 만나고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서 우리의 본성은 이미 사단의 조건적 본성으로 변질돼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인간이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그런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생을 하는 인간으로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것이 구원이야.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생할 자격이 있냐 없냐 무슨 죄가 아직도 남은 게 없냐 아직도 회개 안 한 죄가 있냐 이런 것을 따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 문제는 내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은 본래부터 생명체에 있었다는 것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영생이야.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다. 결국 심판은 어떻게 결정되냐고 하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로서 결정됩니다. 착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벌써 우리는 심판을 당해서 죽은 몸이야. 죽은 자야. 그거를 살리로 오신 것 뿐이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 중에 누가 숙자만큼 착한지 보러 온 게 아니고 검사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우리는 조건적 누가 누가 착하냐 누가 천국 갈 만큼 착하냐 이런 심판에 대한 관점을 싹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야.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러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죽은 자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심판은 이미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왜? 심판에 너는 사형? 우린 사형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사형은 확정되어 있다. 판결은 이미 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판이 이 세상 재판처럼 한참 기다려야 판결이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8절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심판에서 면제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 왜? 예수님이 생명을 줘서 영생을 줬으니까 우리는 이미 죽을 운명에 있었던 심판을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받아들이니 우리는 영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심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태어날 때부터 심판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이상구가 나 죽었네. 난 헐고 가도록 이미 심판이 나에게 내려졌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겠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붙잡아서 그래서 영생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게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앞으로 심판을 받아서 사형이고 이 판결을 새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벌써 이미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 버린 상태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미 판결로서 사형 판결이 내렸어. 내가 받은 사형 판결을 예수님이 받아 버렸다. 끌어 안았다. 그래서 나는 사형을 안 하고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였고 죽은 자는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으로서 헐고로 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아마 헐고로 끝날 뻔했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다 라는 말이다. 아찔했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라는 것은 죄가 정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정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죄가 정해져요? 심판. 그래서 정제나 심판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정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이 심판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정죄는 이것이니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이 뜻이에요. 영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심판은 영어로 judgment입니다. This is the judgment. 이것이야말로 뭐에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이 뭐냐고 성경이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하면 이런 개념을 안 가지고 뒤지면 복잡합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심판이야 한 말 한마디에서 끝나는 거에요.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야. This is the judgment. 이것이 심판이다. 이것이 정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멋져요.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심판이냐? 곧 예수님이 빛이, 생명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요? 나는 어둠이 더 좋아. 어둠이 더 좋다는 말은 뭐에요? 사망이 더 좋다. 사망이 더 좋다는 말은 뭐에요? 나는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맞다고 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고 살리겠다. 그것이 빛이야.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했다. 그것이 죄목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 뭐에요? 우리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는 조사해 보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없는 놈이야. 너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게 죄목이다. 선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우리는 율법 잘 지켜서 구원 받을 거에요. 은혜, 십자가의 피, 아유 골치 아파. 나는 내가 알아서 율법 잘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 그것은 자기가 자신을 십자가로부터 어떻게 거부하고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심판해 버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죄를 가려서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죄는 믿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대속의 일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안 믿으니까 뭐 안 해? 선택 안 하는 거죠. 제가 절대로 더 이상 너무 길게 안 하려고 지금 길게 하면 나를 야단치는 사람이 하겠어. 여러분도 야단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야단칠 만큼 용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이 이 말을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요. 47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안 한다 이거야. 왜? 왜 예수님이 심판 안 해? 이미 심판은 벌써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다시 한번 심판 해 보자. 구원 받을 수 있나 없나? 그런 심판은 없다.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자.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인간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안 해도 나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지킬 수가 없어. 이미 죽은 몸이야. 그럼 내가 무슨 심판을 하니?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사망 판결을 사망의 심판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개입을 아니하면 결국 얘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들은 영생을 시키려고 내가 죽기 위해 온 것이지 내가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충분하죠?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예수님은 절대로 나는 너희들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세상을 어떻게?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지. 그래서 구원 안 받겠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사망을 선택했으므로 사망이 바로 너희들의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조사해간 너희들 자식들은 이게 아니오. 아시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 48절 이 말은 예수님이 꼭 해야 될 말씀은 아닌 거거든요. 여기까지 47절만 다 끝났는데 그걸 재확인하려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게 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가 있다가 아니고 영어성경을 보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즉,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미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오. 또 세상에 빛이 왔으되 그렇죠?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를 내가 주로 온 구원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심판을 안 해도 내 말대로 심판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내가 한 그 말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성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것은 한국말 성경으로서 바로 했네요.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지 내가 얘들을 넌 안 돼. 넌 오케이. 이런 심판은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도 거듭 성령이 오면 율법관도 바뀌고 구원관도 바뀌고 심판관도 바뀌고 죄가 무엇이냐 하는 죄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십자가 때까지 갖고 있었던 조건적 관점들이 전부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으로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려면 그것이 천국의 관점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 그래 그 구립에 미쳐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니고데모도 마침내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고 모든 관점이 확 바뀌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사도바울처럼 바리세인 사도바울처럼 바리세인 니고데모도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도바울은 거듭나 가지고 거듭나기 전에는 사도바울은 존경의 대상이었어.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울이었거든. 사울 선생님 최고야. 거듭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바울로 거듭나 버린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존경?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조건적 유대인들, 율법적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할래도 못 받게 한다. 이렇게 완전히 율법적인 눈으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얻어 맞아야 안 맞아. 그래서 지금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면 비판을 많이 받아요. 이제는 돌로 몽둥이로 두드러 패지는 않을지라도 말로 많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심판의 심판이 어떤 것이냐? 심판의 실체, 심판의 핵심을 결국은 우리의 선택, 곧 믿음으로 심판은 결정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지킬 것이 있는데 무엇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요. 나는 아직도 이 순간에도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아직 잡았다 잡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내가 완전하게 다 이루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 그것은 나는 끝까지 그 믿음만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완전함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는 내 믿음을 지켜노라.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나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바로 이 내 이름은 본래부터 하늘 생명책에 있었다.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 전에 기록된 내 이름은 아직도 남아있는 나야말로 우리 모두야말로 남은 자소. 남은 자예요. 남아있어. 내 이름은 하나님이 안 지웠다니까. 왜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구원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만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의 행동이 악했을지라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아무리 악한 인간이었지라도 나는 너희들 모두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쳤다. 나는 그 가장 순수하고 가장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생명이 될 수 밖에 없는 그 악압에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은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믿음은 지켰다 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많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